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2일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과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태우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. 원로자문단에는 임동원, 정세현, 전 통일부 장관 등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. 문 대통령은 원로자문단의 경륜과 지혜가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,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인 만큼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,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얻기 힘든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합니다.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박화는 남북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,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변경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라며, 지금의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.